최파타 패밀리 미클 최파타 패밀리 미클 최야정씨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네 송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파타 없이 못사는 여자 김숙입니다 최파타가 키웠지 너를 최파타가 키운 여자 김숙입니다 그렇지 우리 고정을 꽤 했었잖아요 고정을 한 10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요 꽤 오래 많은 피디들을 제가 갈아치우면서 많은 작가들을 갈아치우면서 제가 여기 있었죠 저도 결국 갈아치워졌을걸 두 분은 또 저기 맞아요 103.5에서 언니라디오 했었죠 3년 정도 같은 시간대 했었죠 근데 저는 최파타 코너를 꽤나 했어요 그때 뭐 여러개 했죠 고정으로 고정으로 근데 왜 했지 이때 이 자리가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리고 잘했어 그러니까 잘하니까 제가 라이징 한거야 잘했어 못했는데 꽤 오랫동안 실력에 비해 오랫동안 고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화정언니가 또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또 기가 막히게 보잖아요 아니 근데 저 화정언니도 예쁜 받았지 예쁜 받았니? 잘 먹었고 아 그렇지 언니가 이거 먹어 하면 이거 먹고 낙지가 낙지가 냉면을 비벼줘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낙지가 냉면을 비벼줘가 난리가 났는데 네 한번 갈까? 거기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있어? 난 언니랑은 이제 안먹지 어 아직도 있어 왜? 그때 뱉어져 죽는줄 알았어 그러니까 다들 막 그냥 그래서 쌀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쌀을 결국은 못 먹었지 아니야 먹었지 아 못 먹었구나 빵 먹고 그래갖고 쌀은 결국 한 털도 먹지 않았죠 제가 은근히 고집쏘요 자기 배 터진다는거야 못 먹겠다는거야 하여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여간에 하여간에 anyway 그래서 사람들이 아 그게 진식이었구나 김숙 김숙 배 터져가 진식이었구나 맞아요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이제 김숙씨가 라디오 고정하던 시절에 네 라디오 끝나고 화정언니가 뭐 간단하게 밥이나 뭐 좀 먹을래 간단하게 뭐 마실거 약간 마시러 갈까? 그게 이제 뭐 떡볶이 국물이에요 떡볶이 국물이었고 그 다음에 빵집 같고 빵집 같고 낙지가 냉면을 비벼주는 비벼주고 그런 데 갔었고 그래 근데 은히도 있지 않았어? 저는 그날 없었어요 아 은희는 다른 날이었다 은혜니는 은혜니는 라디오 게스트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치 없었는데 우리 은희랑 한번 만나갖고 무슨 북어 해장국집부터 슈퍼마켓 앞에는 떡볶이집 찾아가고 막 그랬었잖아 기억 안 나 기억났죠 기억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자 이 진희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 오늘도 1시간 10분같이 지나갈 것 같네요 은혜니 수기언니 화정언니 웃음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 같아요 크크크크 하셨어요 2932님이 너무 즐거워요 보라보는데 꽃이 너무 예뻐요 꽃이 딱 화정언니 같네요 두 분 선물인가요? 아 그러니까 또 이 장미를 로즈를 로즈를 근데 딱 최하정스러운 걸 성은희씨가 사오셨어요 네 그냥 화병에 꽂아놓으시라고 무심하게 뭔지 아시죠? 혹시 집에 나이수 맞춘 건 아니죠? 하트 풍성해서 잘 세워보세요 딱 떨어질 겁니다 하트 풍성해서 저런 건 나이거든 하트 풍성해서 아니요 아니요 있는 꽃을 거의 다 갖고 왔어요 잘 세워보세요 맞아요 있는 꽃 다 갖고 오면 내 나이랑 비슷해 옳지 맞을 수도 있어요 아 너무 웃겨 케이크도 이렇게 사다 주시고 밖에 제작 중에서 빵까지 역시 그 성공한 사람들이 아우라는 다르네 그 최하정씨의 나이를 박으려다가 27주년이라 27을 가지고 왔어요 네 27 맞아요 27주년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했어요 그리고 저 감사합니다의 표현은 진짜 최파타 때문에 예전에 잘 먹고 살아가지고 라이징 했잖아요 예예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 9090님이 네 예전에 두 분이 세배하고 화정언니한테 용돈 받았던 거 기억나요 맞죠 SNS에 영상도 올리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라디오 공교롭게도 같이 하고 있을 때 잠깐 잠깐 시간에 저희께 뉴스가 있어가지고 조금 앞에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언니는 오프닝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와서 재밌게 와서 세배하고 하고 돈을 받아갔죠 이 기술실을 거슬러 거슬러서 왔었어요 맞아 근데 그때 이제 하여튼 세뱃돈을 줬잖아 네 근데 그게 영상으로 네 자랑했어요 우리가 자랑했죠 쑥 찍어서 올려줬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흐뭇하더라고 알려줬으면 알려줘서 그래 알려줘서 심지어는 좀 더 줄걸 아니 너무 좋았어 그때 진짜 같은 시간대 라디오 할 때 너무 재밌지 않았어 맞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오며가면 얼굴도 보고 좋았는데 맞아요 언니가 녹음하고 있으면 우리가 항상 거기서 인사하고 맞아요 언니가 먼저 들어가니까 사실 또 우리 일이 또 일을 같이 안 하면 띄엄띄엄 만나게 돼 맞아요 물론 만나긴 하지만 띄엄띄엄 그러고 보니까 추억이 많네요 그러면서 이제 친해져가지고 밥블레쉬까지 같이 하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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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여기 기획자 계시지만 밥블레쉬는 내가 처음에 기획한 거잖아 우리 뷔페 갔을 때 이렇게 같이 먹자 우리 같이 이렇게 좀 먹자 하면서 맞아요 그날 이제 고무줄 치마와 여러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치 스포츠 브라워가 나왔어 스포츠 브라워 우리 너무 재밌었는데 재밌었어요 다시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먹는 거는 화장언니 빠지면 안 돼 해야지 그럼요 그럼요 그래 그럼 내가 잘 먹잖아 그래서 저는 빠지려고요 다음 시즌 들어가면 저는 좀 빠지려고요 의외로 안 먹어서 나한테 구박을 막을 받았어 맞아요 저는 사실 밥 먹으러 가서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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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3명 갔는데 4개 먹고 5개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메뉴판이 천장에 붙어있는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시킨 사람은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저희까지 해서 다 시키면 아 일단 아 역시 프로다 이 맛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 덜어서 제자들과 같이 먹을 생각이구나 다 드셨죠? 다 먹을 줄은 생각도 못했죠 다 먹고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맛있었던 걸 앵코를 한다는 거야 옛날에는 참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요즘도 많이 드세요? 요즘은 이제 건강 생각해서 맛있는 것만 전 안 믿습니다 오구팔들림이 꺽 은혜언니 스기언니가 채파타에 나오다니 땡땡이 딱 대기타고 있을게요 땡땡이들이야 올해 비보쇼 못 가서 너무 아쉬웠는데 채파타는 무조건 본방사수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우리 땡땡이가 비밀보장 팬들 맞아요 김땡땡님 이땡땡님 이렇게 부르니까 다 그냥 땡땡이로 해서 잘 졌어 익명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땡땡이들이 굉장히 좀 소극적인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나갈 때 언니 땡땡이에요 이러지 않아요 저 땡땡입니다 그리고 저희랑 친한 분들 최하정씨 김영철씨 이런 분들한테 옆에 가서도 저희 땡땡입니다 그래요 가끔 땡땡이라고 올라오시는 분 있어요 그렇죠 지난 3월에 두 분이 함께하는 2024 비보쇼 공연도 했죠 네 예예예 언니 처음 듣는 소식이신데 근데 낯설어 하시네요 이두가 5분만에 매진됐다고 근데 진짜 저도 표를 한번 누가 사달라고 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5분이 아니고 1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근데 아이돌급 인기네 완전히 우리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 아이돌 팬분들은 되게 적극적이고 열성적이고 근데 우리 팬들은 다 숨어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딱 공연만 하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해요 그게 신기하죠 그럼 거기서 뭐를 해요? 토크도 하고 우리 노래도 하고 그렇지 노래도 워낙 잘하니까 개그도 하고 춤도 추고 그렇게 하고 몇 시간이에요? 많은 게스트들도 함께 나오시고요 비밀리에 게스트가 나오고 3시간 정도 꽉꽉 채워서 합니다 밥도 줘요 중간에 그러면 오실 건가요? 밥이요? 밥은 안 주는구나 옛날 디너쇼가 밥이 아니 3시간 한다니까 디너쇼? 네 아니 화정 언니 한번 모시고 공연 한번 해야죠 최하정과 함께한 디너쇼 한번 한번 하자 진짜 언니 어때? 그렇지 좋지 너무 좋지 언니는 콘서트 가던 걸 해보셨어요? 최하정 씨는? 안 해봤죠 가끔 게스트를 나가봤는데 저희와 함께 내가 엄청 떨리더라 난 또 그런 거 할 때 엄청 떨어 아 그래요? 엄청 떨어 난 좀 이상해 나는 엄청 떨어요 뭐 상 받으러 갈 때도 엄청 떨고 다른 사람들 너무 덤덤이 나보다 10배 더 큰 상을 받으신 분도 덤덤한데 나는 막 너무 별거 아닌 상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상 받은 별거 아닌 상 받았네 그런 상 받으면서 막 그런 상 받으면서 윽윽윽 이러는 게 또 오열하니까 오열이야 나는 그것 좀 창피하다 너무 창피해요 결국 나는 이제 굉장히 지난주부터 엄청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해요 혹시라도 이제 마지막 주니까 터지고 막 이럴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얘기했죠 네 아까 언니가 혹시라도 어 나 니네 보니까 울컥해 하길래 울컥하면 눈물이 조금만 더 보이면 김수씨가 바로 달려가서 싸대기를 떼기 눈물이 쏙 처음으로 언니 싸대기 한번 날려보자 쏙 따라가기 쏙 따라가기 진짜야 그래서 하여튼 콘서트 팟캐스트 벌써 팟캐스트가 그래 난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어 이 팟캐스트가 거의 선두주잖아 여행이 한 거는 처음이죠 그러니까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했었겠지만 그래도 좀 주목을 받은 게 우리였던 것 같고 그때 난 기억이 나 은희가 이제 축하 멘트를 따달라고 해서 했는데 맞아요 아주 신 거 신 거 있잖아 신 거요? 어 그게 비타민C 같은 액체인데 네 그게 레몬 뭐 있잖아 오소 땡 오소 땡 두 분 이제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이런 게 나는 너무 가치가 높은 것 같아 아무도 안 할 때 언니가 대단한 게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해주셨어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뭔데? 아 언니 이거예요 어 알았어 끝 그랬는데 벌써 근데 그게 진짜 멋진 선배인 것 같아 그리고 후배들이 한다고 하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알았어 언니가 해줄게 이런 게 저는 그런 건 있어요 누구 초대를 받잖아 그러면 내가 가고 싶으면 안 물어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구 와 나 개 있으면 안 가 뭐 늦게 갈래 늦게 갈래 그러니까 윤현정 선생님이 저한테 하정이는 그게 참 좋아 대부분 이렇게 모이자 그러면 선생님 누구 와요 난 거기 안 갈래 나중에 가면 두 시간 있다가 갈게 늦게 갈게 근데 나는 그 사람 내가 만약에 수기가 날 초대했어 근데 난 수기만 보는 거면 옆에 누가 와도 상관없어 와 멋있다 언니 비보 쇼트 한번 불러야 되겠다 언니랑 한 디노션 나가보면 되니까 응급하면 또 따기 뜨면 되니까 팟캐스트가 벌써 466회째 맞아요 이러다 금방 500회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횟수로 따지면 한 9년? 내년에 500회가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주에 1회 방송이니까 그때는 뭐 잠실 최종 경기장 이런 데 빌려야 되나? 그럴 수도 있다 안 될걸요 안 될걸요 좀 더 줄일까 생각합니다 텅텅 빌 텐데 점점 줄여야죠 그러면 우리 성동구 거기 강당 하나 있어 성동구에? 예예 그런 거는 다 매진되죠 구민들이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데는 이제 30초문 매진되지 매진을 이어가려면 좀 작은들을 옮겨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팟캐스트 송은희 김수기 비밀보장 이게 처음에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느낌은 얘도 조금 있었나? 여기가 그야말로 블루오션이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다 근데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이렇게 잘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못했지만 망할 거라고 생각은 안했지 아니요 저는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송은희씨가 이제 자비로 마이크를 샀는데 박스를 버리지 않았어요 한 몇 달 동안 박스를 버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당근에 팔아야 돼 풀빵에 버려야 돼 제가 왜냐면은 기발하다 저는 또 약간 하게 되면 무조건 이거 다 갖추고 해야지 해서 사과 매장 가서 컴퓨터 샀죠 그 다음에 믹싱기 샀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샀죠 그 다음에 이제 콘솔 샀죠 그거 기본을 다 갖춰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도 배웠죠 그게 했는데 망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박스 보관 박스 작년에 버렸어요 이제 안 망할 것 같아서 작년에 이제 생홈을 이사오면서 이건 너무 멋지다 혹시 그게 상징으로 버리지 말 걸 그랬다 그래 코트펄스 몇 년 컸네 몇 년 컸죠 그래요 땡땡123님이 네 송 대표님 비보이에 입사하고 싶은데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자질을 갖추고 채용 공부를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사람도 너무 많겠다 입사하고 싶은데 근데 입사 안 하는 게 나을걸요 그래요 빡세요 밖에서 보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네 그냥 선선한 관계로 남죠 네 네 들어오면 또 실상 달라고요 그러면 또 막상 가까이서 보면 그치 야 그것도 진짜 다 포장이더라 할 거예요 정말 선선한 관계 그 매니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나 진짜 저분 너무 좋아 매니저 할래 하다가 저 간두겠습니다 라고 이제 두다라는 얘기 하거든요 네 오히려 선선한 관계로 온 친구들이 오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 성은씨 회사 연예인도 엄청 많잖아요 네 신봉선 네 안영미 장항준 네 김은희 작가님 김수용 네 봉태규 네 조혜련 아 아까 봉태규씨가 두 분 보러 왔구나 아니 송 대표님한테 인사하러 온 거죠 그랬구나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보러 나 너무 민망하다 왜요 난 나를 보러 왔는 줄 알고 아 아니 언니 보러 왔죠 언니 보러 왔죠 아니 물론 그래도 아 여기 송 대표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어 태규야 마지막 날 또 와 이러려고 했다가 네 아내 얘기를 너무 다 얘기해 너무 이제 알았네 이제 알았네 그리고 또 프로파일러 권일영씨 네 네 네 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성라인이 진짜 어마어마하네 네 네 뭐 중간에는 권일영씨 권일영 교수님을 귀엽다고 하신 거예요 어 너무 표현을 말씀하신 게 너무 귀엽던데 하정언니는 다르네 다르다 왜 권일영 교수님을 귀엽다라고 표현을 하네 네 너무 귀여우시는데 어떤 누구도 귀엽다라고 표현하고 언니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 어디 딴 데가 사면 되게 최화적이 버릇없더라 이런 얘기 들어요 나보다 어릴걸?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모르고 한참 버립니다 왜냐면 이제 교수님 뭘 또 한참 버려 뭘 또 한참 버려 조기집에 네 자 방송이니까 방송이니까 뭐라고 안 하네 네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여기 스튜디오 정리 좀 할게요 노래 듣지마 노래 듣지마요 하지마 하정여간에 한 번 듣고 말 노래 들으시고 내가 추천했어 너 이리와 언니 내가 추천했어 이 노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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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의 파우타임 2부 시작됐고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인 두 분 송은이 김숙씨와 최파타 패밀리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씨가 네 세 분이서 노래 하나 만들어서 음원 내주세요 매일 들을 것 같아요 오 워낙 근데 두 분이 근데 난 이런 분 말 안 믿어 그래 안 들어 아 우리도 맨날 비보한테 우리 송은이 김숙한테 음원 내달라고 해서 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안 들어 잠잠해 가로치고 좋은 노래만 가로닫고 예예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이영래님께서 화정님의 어로 개밥주다 왔어 맛있으면 0칼로리 작작해라 가 제일 많이 생각나요 두 분을 만나도 많이 쓰시는 말인가요 오늘 만나자마자 얘기하실 거예요 네 어머니 예쁘다 개밥주다 왔어 개밥주다 왔어 네 숙이야 이거 좀 먹어봐 우리한테 작작해라는 잘 안 해요 맞아 이건 영철한테 영철이한테 영철이한테 영철이에 비하면은 우린 괜찮지. 걔는 많이 모자라거나 많이 넘치거나 많이 작작하거나 작작해라거나 영철이 영철이 한정이야. 우리 이번에 영철이랑 그거 할 건데 잡솔 텐데 어! 잡솔 텐데 같이 가요? 왜냐면 10만 구독자 기념으로 잡솔 텐데 하기로 했어. 잡서줘야지 이제. 그렇죠. 영철이는 오리지널 이러면서 맨날 나비껏 다 카피해. 언니 100만 되면 우리 그거 한 번 갑시다. 어디요? 그 낙지가 냉면을 비벼줘. 그 코스대로. 그걸 뭐 100만까지 가. 50만. 50만 대 가시죠. 50만 대 가요. 아니 근데 그게 될까? 근데 금방 되죠. 언니 금방 되죠. 아니 그 코스대로. 가서 떡볶이 먹고 떡볶이를 싸줘. 언니가 싸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빵집. 목이 탄다고 해서 음료를 먹으러 가나? 빵을 먹으러 가서 빵을 먹었지. 빵을 먹고 그러고 있다가 언니가 뭔가 칼칼한 거 먹고 싶다 해가지고 약간 빵이 느끼하니까 크리미한 걸 먹었으니까 약간 칼칼한 걸 먹자. 그래서 냉면 먹자. 그래서 뭐 주간에 한 번도 더 갔었는데. 싸는 한 톤도 먹지 않았어 해가지고 네. 뭐 또 먹으러 가는데. 지금 밥집을 갔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100% 실화잖아. 근데 어쩜 그렇게 그거 엄청 많이 들었더라고요. 사람들이. 엄청 들었어요. 약 15년 전 목격담입니다. 원주 치약 휴게소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밖에 김숙 씨 닮은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같이 알바하고 있던 친구가 사인을 받으러 간 데서 받아왔는데 진짜 김숙 씨였어요. 뭐야. 김숙 씨 닮은 남자라며. 너무 웃겨. 지금은 참 아름다우세요. 잠깐만 원주. 원주 갔었어요 15년 전. 제가 원주를 좀 좋아해요. 거기에 볼 게 많고 먹을 게 많아가지고. 맞아 맞아. 꾸역꾸역 갑니다 여기를. 근데 김숙 씨 닮은 남자인데 나였다는 거죠? 나였대. 그치 그치. 좋은 칭찬이구만. 그런데 참 아름다우세요가 아니라 지금은 참 아름다우세요. 많이 이뻐졌어요. 1039 내가 기억한다이. 이학찬 씨가. 요즘은 친한 친구끼리 우리 결혼 안 하면 실버타운 같이 가자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화정 누나가 송은이 김숙 씨에게 실버타운 같이 가자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콜입니다. 콜이죠. 무조건이죠. 무조건이지. 실버타운이 멀지 않았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럼. 그래서 저는 사실은 화정 언니랑 같이 저 실버타운 구경 다니는 걸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집을 구경 와. 우리 집이 실버타운이야. 요즘 좋은 실버타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구경 가고 싶더라고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으니까 뭐 보러 가면 그런데 뭐가 됐든 이제 언니가 언니 재력이면 이제 타운을 건설할 수 있잖아요. 언니 분양 하나 받을게. 분양 하나 하지 않나요? 여자 서장훈이야? 제가 분양 하나 받겠습니다. 옆집으로다가. 그런데 서장훈 씨 참 매력 있는 것 같아. 사람이. 뭐예요? 프로포즈예요?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유 무슨. 아니 우리 장훈이도 한 번 나왔어. 왜냐하면 서장훈이 내가 왜 장훈이 장훈이 할 수 있는 게 갑자기. 한참 농구 난리 났을 때. 90년대. 우지원 이상민. 90년대 초반경은. 다 외우잖아. 내가 이런 거 외울 사람이야? 그렇죠. 김영주 선수까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나 가요광장 할 때야. KBS. 그때 초대선님으로 온 거야. 어마무지했었지. 신사죠 신사. 신사지. 깔끔하시죠. 그 사람은 그때도 참 건방지면서 친절했어. 그게 만지하지. 어. 참 건방진 것 같은데 매너가 있었어. 아 매너가 있어요? 그때는 대학생이었지. 그치 그치. 그래서 그때 누나 누나 하면서 같이 끝나고 밥 먹고 그랬다. 그래서 한 번 여기 나아졌어. 또 의리를. 장훈이 오빠는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 일주일에 두 개를 하고 있거든요. 안부전에죠 안부전에죠. 동상이몽도 하고 있고. 안부전에 안부전에. 하고 있는데 한결같은 것 같아요. 그냥 딱 자기 고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 잘 안 만나요. 그래서 별로 친한 사람도 많겠지만 아무튼 잘 안만나. 그치 그치. 어머. 집에서. 아인가보다 나도 아이야. 그래서 우리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나이 왜 얻고. 내 풀땡에 그거 재밌는 거 있다. 그걸 다 봐. 그런 거 추천해주고 아이스크림 추천해주고 막 그래요. 그분도 혼자 살아야 될. 근데 장훈이가 많이 안먹는 것 같아 언니. 괜찮겠어. 그래. 다이어트 하더라. 아니 누나로서 다이어트 사주면 되죠. 그리고 언니 운동 좋아해. 언니 운동 싫어하잖아. 너무 싫어하지. 언니랑 너무 아깝다. 아니 가끔은 또 이렇게 또 서로의 시간도 필요해. 그래. 김현균씨가 무슨 얘기라뇨 진짜. 김현균씨가 실버타운에서 서장훈씨 미담 진짜 세 분 찐친인가봐요. 이야기가 줏대가 없어요. 아 이분 아우 이분 형균씨가 말 재밌게 하시네. 아 네. 이야기의 줏대가 없다. 맞아. 친한 사람끼리 만나면요. 진짜 이야기가 주제가 없어. 그리고 순간 방송을 잊어요. 그래 잊어. 방송을 잊고 우리 세 명이서 수다 떨고 있었다. 이렇게 돼요. 맞아 맞아 맞아. 갑자기 웬 서장훈이야. 그러다가 우리가 그러지. 아까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버타운 재력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자 서장훈이야 이러면서 말이 나온 거다. 그 흐름이 그렇게 됐죠. 그럼 다들 서장훈씨 옆집으로 가는 걸로. 그러니까 줏대가 줏대가 없진 않았다. 김현균씨. 네. 살짝 파생됐다. 파생됐다. 파생 상품이었다. 현희씨가 너튜브에서 수건이 가평 별장에 은연이 놀러간 거 봤는데 저도 수건이 찐친돼서 거기 놀러가 보고 싶었어요. 다음에 별장 근처 캠핑장으로 이벤트로 팬들이랑 같이 캠핑하기 이런 기회는 어떤가요? 이게 너튜브에 이런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거기 이제 잔디밭이 쫙 있어가지고 거기서 좀 몇 명 모이면 안 되냐 하는데 생각해봅시다. 어색할 것 같아. 반갑지만 어색하죠. 모르는 사람이나. 그렇죠. 언니는 그래서 아인 거예요. 저는 낯선 사람 만나는 거를 좀 호기심 있게 좋아해요. 좋아해요. 저는. 맞아요. 아 숙이도? 아니요. 저는 안 좋아하죠. 저는 너무 좋아해요. 반갑지만 어색해. 저는 최하정파죠. 그렇지. 언니는 또 달라요. 2일 해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획사 대표를 하는 거야. 맞아요. 이런 게 좋아서 낯설지가 않아가지고. 우리 김숙 씨 너튜브 채널이 김숙TV도 구독자 60만 넘었죠. 60만 대단한 거야. 지금 61만 이 정도 되는데 저는 누구를 초대하지도 않고 저 혼자 사부작사부작하는 그런 걸 해요. 유일하게 하는 게 진짜 찐친 들이랑 캠핑. 캠핑. 캠핑하고 요즘은 이제 낚시. 하고 그다음에 개인 캠핑장을 이번에 그 가평 쪽에다가 한 거예요. 아니. 나 혼자. 인수 이런 표현 쓰는 게 아니야. 그 수준이 아니야. 거의 내가 하면 더부사리에. 더부사리. 더부사리. 누가 친한 분이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내 성향에 너무 맞는 거야. 나 혼자 텐트 치고 나 혼자 놀고 진짜 찐친 들 몇 명 와서 그냥 밥 먹고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니 이번에 제가 그 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채드 샤머 와서 좀 일손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뭐래. 뭐래. 언니 벽돌 같은 거 붙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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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변들 갈고 언니는 개밥 주는 옷밖에 없어. 그러니까. 공사용 옷이 없어. 아니 그 앞에서 내가 사진을 한 컷 찍을 수 있어. 근데 진짜 너무 웃기다. 햇사님이. 어. 수건이는 장바구니가 늘 가득 차 있잖아요. 오늘 기준 너무 사고 싶어서 꿈에 나올 것 같다 하는 아이템 뭐가 있어요? 수기 같은 거 이런 거 솔락솔락 잘 사느라. 저 같은 경우가 송은희 씨 같은 경우가 진짜 크게 크게 100만 원짜리를 사시는 분이고 맞아. 내가 청민한 럭셔리라고 그랬다. 뭐 했었어. 필요하면 그냥 몇백짜리 그냥 은희는 하나 사도 좋은 거. 딱 그런 상황이고 저는 천 원짜리 이루어지 쓰는 스타일이에요. 어이구. 그러니까 이런 사람 좀 못 벌어. 천 원짜리만 딱 사면 돈을 벌어. 근데 싸다고 이런 걸 10개씩 산다고. 맞아요. 이게 계속 안 돼. 요즘은 요즘 뭐 있어요? 요즘은 제가 이제 전기자전거 아 다르네. 접는 건데 트렁크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비싸잖아 그런 거. 그거 한 1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잘 엮어가지고 송은희한테 사달라고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언니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전거를 사야겠다는 생각은 차에 접고 접어지는 것까지 좋아요. 그럼 어딘가에 가서 좋은 자전거 도로 같은 데서 내가 좀 타겠다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왜 전기를 사냐고. 아 자기 발로 가는 걸 사야지. 겸용이야 겸용 언니. 언덕길은 전기를 좀 쓰고 어떻게든지 사달래려고. 아니 어차피 안 사줄 건데 그런 것부터가 안 맞아요. 내년 내년 이것 때문에 싸워요. 안 맞아요. 그럼 요즘 송은희 씨는 또 마음에 투고 있는 건 뭐 있어요? 요새는 그렇게 갖고 싶은 게 많이 없어요. 갖고 싶은 게 없는데 다 가진 여자. 언젠가 생기면 또 뭐 그렇죠? 송은희 씨야 뭐 지금은 진짜 없어요. 뭐 주변에 남자 빼고는 다 갖고 있으니까. 그치 그치. 옆에 또 빌딩 보겠지. 좀 확장. 뭐 이런 거. 주변 땅을 좀 보고 있지 않을까. 지금 상암동 일대가 정전이 돼가지고 오늘. 어 왜? 왜? 아니 거기에 누가 정기 공사하시다가 선을 하나 끊었대요. 아이고 아이고. 지금 거기 지금 다 점심장 사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다 지금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사 단체방에 있거든요. 채팅할 수 있는 방에.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딱 올라왔어요. 혹시 엘리베이터에 있으신 분 있나요? 그러네 그러네. 이삼 그들님이. 네. 은혜님 요즘 요리도 하시던데 최근 북어국까지 성공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수기 언니 왜 안 먹어라고 댓글 달셨어요? 라고 하셨네요. 아 댓글을 달았어요? 예예. 못 봤네 못 봤네. 제가 이제 댓글 전쟁이 있었습니다. 송은희 씨라. 송은 씨가 이제 셀카를 하나 찍어 올렸는데 밤에 혼자 이렇게 되게 청초하게 쳐다보면서 셀카를 찍었더라고요. 한 4년 전에? 한 4, 5년 전에. 그래서 제가 그때. 관종이냐? 이렇게 올렸죠. 딱 그냥 깔끔하게 관종이냐 이랬는데 아 그래서 기분 나빠했었잖아. 맞아 언니 그거 어디야? 그래 그래 그 밥 플레이스에서 그 에피소드에 얘기했었죠. 맞아 맞아 맞아. 그 뒤로 안 달다가 그때 싸우고 관종이 뭐가 어때서? 그러면서 싸우다가 이제 하나 또 올렸죠. 그런데 송은 씨 안 먹어라고 했는데 하나 쓰더라고요 또. 못 봤잖아 이거. 못 봤어 지금 봤어 지금 봤어요. 사람들 다 언니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은희가 요리를 좀 하나? 아니. 전혀 안 했어. 최근에 최근에 이제 재미를 들렸어요. 맞아 그게 재미가 있어. 딱 맛이 있고 이러면. 아니 옛날에는 제가 뭘 해도 맛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 맛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좋으시잖아요. 너무 잖아요. 그때 어제 주덕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지. 그래서 최근에는 하나씩 해보는데 일단 언니 말대로 내가 언니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솥밥을 언니가 또 알려줬잖아요. 내가 소스 샀단 말이에요. 그 비슷한 거. 그 좋은 소. 한 번 먹고 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밥을 했더니 어? 맛있다. 요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밥과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걸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재료 이제 막 버리지 않는 선에서 해봤더니 늘어요. 요리가 늘어. 그런데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언니가 파스타 해줬는데 그때 급체하고 한 그 뒤로 6개월다가 파스타를 못 먹었어요. 아니 왜 급체했어. 막대가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진짜. 내가 알리올리올리를 했어요. 알리올리오. 아 엔초비 파스타를 했어요. 어 엔초비를. 그런데 엔초비도 또 비싼 걸 샀어요. 어 그렇지. 백화점에서 파는 거. 알잖아요. 청비난.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청비난 럭셔리라. 멸치젓 맛이 났고요. 그래서 사가지고 했는데 엄마를 줬는데 엄마가 너무 맛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숙이가 그때 앞집 살 때라 숙아 이거 맛있으니까 빨리 와.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식었구나 그게. 약간 식으면 살짝 비린내가 난단 말이야. 안 와서 봤더니 이게 막 꾸덕꾸덕해지고 면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이렇게 올리브워를 좀 부어서 한 번 다시 이렇게 했는데 맛이 간도 안 맞고 이상한 거죠.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이고 목격담 왔어요. 목격담. 목격담. 박성숙님. 박성숙님. 김숙씨 옛날 이문세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인이 당첨돼서 무박 2일로 기차역을 갔는데요. 우리 칸에 김숙씨와 대폭헌씨가 오셨어요. 엄청 신나고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그때 김숙씨 보고 TV보다 이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TV에 많이 나와서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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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언제야. 애기 때 나애기. 아니 김숙씨와 대폭헌씨의 조합이 언제적이에요? 이문세 라디오에? 아니요. 이거는 이분이고 박성숙씨 얘기고 이분이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이 당첨돼서 무박 2일로 기차여행을 갔는데 그 칸에 다른 촬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김숙이하고 대폭헌이 있었대. 나 기억이 없어요. 빨리 얘기해. 전혀 기억이 없어요. 둘이 사귄 거 아닌지? 아 웃기다. 그런 쪽으로 연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니 풋콘이랑 내가 풋콘이랑 어딜 가보셨지? 무슨 프로그램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박성숙씨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지. 연애인은 연애인 보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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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풋콘이랑 뭐 했지? 아니면은 박성숙씨가 혹시 노주환 선생님과 대폭헌씨를 헷갈린 거 아닐까? 아니면 전현무씨랑 전현무씨랑 대폭헌씨를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기억을 못할까? 박나래씨랑 대폭헌씨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 약간 또 제가 이제 닮은 꼴이 많아가지고 라인이 있어가지고 전현무씨 아닌지 한번 검색어 한번 해보시고요. 김문옥씨가 세 번 웨딩드레스 입고 사진 찍는 건 어떠세요? 요새 친구들끼리 그렇게 입고 찍는 게 유행이라던데? 너무 싫어. 저도 완전 별론데요. 그래. 세 사람이 뭐 미쳤다고 우리 세 사람이 찍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문옥씨 아니 문옥씨 의견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난 얘는 둘이랑은 안 찍어요. 나도. 은희언니 목격탐도 왔대요. 왔다 왔다. 자 보자. 송은씨 기억 한번 해보세요. 9210님께서 송은희님 목격탐입니다. 어제 고척돔에서 하는 야구 프로그램 직관 오신 거 봤어요. 김수연님과 다른 분들과 함께 오셨던데 오늘도 보라로 보게 되니 더욱 반갑게 느껴집니다. 평소에도 야구 보는 걸 즐겨 하시나요? 아 너무 좋아하죠. 어제 갔었어요. 고척도? 어제 여기 그렇게 맛있다면 뭐 이런 데에서 파는 게 어제 야구 본다고 야구 얘기를 좀 물어보시죠. 준비를 하고 준비를 경기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까지 멘트를 준비했는데 음식으로 빠졌지 그래서 생각도 못했어요. 야구장에서 파는 음식 장난 아니라 맞아요. 요즘 장난 아니다. 인천에 있는 그냥 가면 삼겹살도 구워 먹을 수 있는 조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김수영 씨랑 같이 간 거예요? 그 야구 프로그램에서 제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알고 계셔가지고 자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매니저들하고 단합대회 겸 다 같이 갔죠. 김수영 씨랑. 근데 야구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그때 어디 부산을 갔었나 뭐 근데 이제 휴게소에 잠깐 내렸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어 화장실 갔다 오자. 성은 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이 어디 갔어? 그래서 뭐 사러 갔나? 맛있는 거 핫도그 가던 거 사러 갔는데 없어요. 근데 저쪽 구석에서 깡 깡 깡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가봤더니 그거 아시죠? 야구 공 나오는 거 그걸 하는 거 그걸 혼자 치고 있더라고요. 은이는 진짜 콤보이 같은 면이 엄청 많아. 너무 살짝 깡 깡 그거 힘든데 언제 한번 홍대에서 제가 인형 따드릴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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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9854님이 성은이 씨 김숙 씨 같이 본 적 있어요. 몇 년 전에 성산동의 건물 보러 돌아다니시대요. 너무너무 이뻤어요. 아들아이구 야 이거 우리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 이게 사오포로 간 거죠. 네네네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 월세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직원들 많아지니까 그때는 돈도 없을 텐데 일단 보자 많이 돌아다닫던 것 같아요. 김영주 씨가 저도 저도 목격다며 김숙 씨 대구빵집 오신 거 봤는데 소금빵 집으면서 행복이 겨워 눈을 얼마나 크게 뜨시던지 정말 눈이 튀어나오는 줄 근데 김숙 씨가 다녀간 이후 여기 빵집 너무 웨이팅이 길어서 빵 사먹기 너무 힘들어요. 아 여기 어디인지 알겠다. 네 이 집 맛있어요. 한 번 가시죠. 유튜브에 소개가 아니 너튜브에 소개가 된 모양이네. 한 번 가시죠. 가야지 가야지. 갑시다. 아 이런 데는 또 좋아하시네요.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지. 너무 좋아하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같은 데 가서 뭔가를 하고 김숙 TV도 내고 안녕하세요 최하정입니다. 채네도 내고 편집결이 다를 것 같은데요. 아주 다르죠. 그런 것도 재미있겠다. 언니는 먹는 거 위주로 되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숙이는 인테리어? 저는 이제 브이로그죠. 건물? 아 브이로그죠. 거짓말하고 있네요. 엄청 먹으면서 사실 좀 먹방 노트봅니다. 광고 듣고요. 자 최파타 패밀리 추드에서 오늘은 송은이 김숙 씨에 함께했는데요. 지금 목격담이 쏟아지는데 뭐 시간이 없네요. 은희연이 응암동 떡볶이집 사장님이 감사하다고 하고요. 저희가 감사하죠. 숙 언니 악구정 영화 까며 촬영하실 때 보고 너무너무 예쁜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숙이가 원래 미스코리아 나가려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언니. 미스터코리아요. 미스터코리아 사진 하나 보여드려. 근육 때문에 미스터코리아 나가려고 요새 몸을 키우고 있거든요. 우리 송은이 씨 김숙 씨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우리 끝으로 소갑 한마디씩 듣고 노래 들을게요. 아유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언니는 항상 최고고 27년 동안 한자리에 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언니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들이 너무 크거든요. 대단하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긴 얘기는 만나서 할까요? 그럼요. 그럼요. 너무 그럼요. 길어지면 시급해지니까요. 시간이 많이 없고. 근데 저는 최하정을 알고 인생이 좀 달라졌습니다. 하정 효과가 분명히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 시간 함께할 수 있어서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언제 오지. 초대해줘서 너무 궁금해요. 내가 꼭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 걸음에 달려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잠시 후 3부에는 누구 나오게? 네. 하정우 씨. 우리가 알아야 되나요? 아니 하정우 씨. 우리가 알아야 돼? 하정우 씨. 그럼 좀 이따가 갈게요. 네. 저 팬이에요. 좀 이따가 갈게요. 자 우리 WV의 7도 들으면서 잠시 후 3부 배우 하정우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아주 가깝게 보여드릴게요. 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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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